자 두번째 곡까지 맞춰보았네요 벌써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자 여러분들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12월 22일 스페셜 5마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희 스페셜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시구요 저희 새로운 멤버들 함께하는 레이샤 매달에는 정규 응원으로 찾아뵐 예정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많은 곡을 맞추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안녕 자 이 곡은 너무 좋아서 이제 다음 곡은 감사한 곡은 우리 저희들이 누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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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십시오. 즐기고 계세요. 다음 노래 기대하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